제이메스 주일말씀 내 믿음대로 죽게 행하여라 요한모금 12장 3절에서 8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7장 5제에서 11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함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대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함해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아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예스계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베로써 전파여 가라사대 해계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해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해계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해계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예스계 18장 30절 나 주 요하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해계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폐맞게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니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높고도 높은 사랑의 임봉을 떼게 되었습니다 사랑해야 사랑의 최고 뜻을 깨닫고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향유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죽겠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헷갈렸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도 나는 항상 있지 않다라며 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마리아는 사랑의 마음과 생각 온몸을 함께 쏟아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함을 쳐다보며 처음에는 분을 내며 말렸지만 예수님께서 잘한 일이다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니 모두 감동받고 저 여자가 저렇게 하듯 우리 남자 제자들도 마음 향유옥합으로 저렇게 사랑해야지 하고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 더욱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라고 왜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마리아가 제자들이 말린다고 해서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도 마음과 생각과 목숨 나의 향유옥합을 쏟아붓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떠나시고 난 뒤 얼마나 한이 되었겠습니까 마리아는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는데 옆에서 제자들이 맞고 말린다고 향유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예수님께는 내 사랑을 표현 못했다 왜 내 사랑을 내 마음대로 못했을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내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내가 왜 못했을까 하고 한이 되어 정신 이상자가 되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항상 대표 표상의 하면 전체가 한 것도 됩니다 못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아시고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다 내 말과 내 심정을 깨닫고 풀어라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바로 깨닫고 지혜롭게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을 때 기뻐하시며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향유옥합은 자기가 결혼해서 평생 살자에게 붙는 것인데 내게 부으니 나를 진정 사랑하는구나 마리아가 한 일이 나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질지어다라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전해지고 있고 지금도 마리아는 칭찬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도 마리아같이 나를 구원해 주신 자에게 나의 사랑을 쏟아야지 하나님께도 예수님께도 향유옥합을 쏟아 부어야지 하면서 역사를 펴왔습니다 천주교 신부들과 수녀들은 마리아를 따라서 결혼도 하지 않고 사랑의 인생 향유옥합을 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잘 쓰겠습니다 하는 이 한마디의 감사의 말만 듣고 끝났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 자기 사랑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이같이 차이가 큽니다 자기 인생을 누구를 위해 쓰느냐에 따라 이같이 운명이 좌우됩니다 선생도 내 청춘과 사랑을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다른 식으로 바채 써도 쓰시지만 이같이 사랑 못이 제일 잘한 것입니다 이 시대 모두 자기 인생을 바치고 가는 자들은 너무 잘한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제대로 못 쓴 자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위해 써야 합니다 시대마다 자기 인생을 바치고 왔습니다 어떤 자는 순교도 합니다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을 말리고 막으면 막은 자가 대신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그 책임의 제값을 받아야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코치에 주신 대로 했기에 평생 감사며 살았습니다 마음을 쏟은 것이 정신과 사랑을 쏟은 것이 향유옥합을 드린 것입니다 이 시대도 일생 동안 육도 사망권에서 살고 영은 영은토로 지옥에서 살자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사랑하다 배신합니다 또 미련하게 자기 주관으로 놀다 사랑도 청춘도 늙어버립니다 자기의 사랑을 딴 데 쓰고 사탄과 악에게 쓰고 세상에 쓴 자들은 다시 돌이키지도 못하고 영원히 후회를 합니다 사랑을 깨뜨리면 그는 하늘의 사랑을 깨뜨린 것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평생 고통으로 살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꿈 이야기를 한다고 형제들이 그를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돈에 미친 형제들에 의해 애국 바로왕의 신하 시의 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성기게 되었고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임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의 사랑 요구를 안 받아주니 남편 보디발에게 자기를 추행했다 만졌다 강간했다 했습니다 그 남편이 자기 부인의 말을 믿고 속아서 요셉을 옥에 잡아 넣었습니다 요셉은 옥 안에서도 낙심치 않고 계속 꿈을 안 버리고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 때문에 형제들이 미워하고 이같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안 버리고 계속 사명을 했습니다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은 옥에서 만날 자를 다 만나게 하셨습니다 왕의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꿈꾼 것을 요셉이 풀어줬습니다 이로 인해 복지관 왕의 관원장이 또 왕을 연결시켜 왕의 고민거리이던 왕의 꿈 곧 하나님의 개시를 요셉에게 풀게 하였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애굽을 통치하며 거짓되고 악하게 사는 모든 자들을 청소하고 쓰레기 인생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결국 꿈이 이루어졌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형제들이 괴롭히고 야유하고 고통을 줬으나 계속 꿈을 가지고 사니 결국 꿈대로 됐습니다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이 그에게 절한 것입니다 요셉의 배달은 형제들은 요셉이 아버지 야굽에게 사랑을 더 받으니 식이 질투하며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야기로 더욱 미워하고 괴롭혔습니다 미움과 돈 때문에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돈을 받고 형제를 팔다니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결국 꿈대로 해와 달과 별 같은 부모 형제들이 절했고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끝까지 가면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도 가론 유다가 돈 때문에 팔았습니다 이 세상 모두 그러하고 이 시대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돈 때문에 사고나고 죽이기도 합니다 어이가 없는 자들입니다 돈에 미친 자들입니다 그로 인해 10배 100배의 손해가 갑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돈에 미친 자들이었습니다 식이 질투 때문이고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돈 때문에 사랑 때문에 식이와 질투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를 않으십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고 거기서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혔어도 그곳에서 기도하며 왕의 신하들을 만나 그들이 꿈꿈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사명을 낙심치 않고 행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잘 푸니 그들은 요셉의 명석함과 명철함을 알고 꿈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요셉이 풀게 해주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도 활란 고통은 당합니다 성령 전체를 보아도 그러합니다 당할 때는 고통스러워도 끝난 후에는 백배, 천배, 만배의 가치를 얻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습니다 겪고 당할 것을 안 당하면 평범하게 끝납니다 계속 후회하게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축복의 활란입니다 활란 때 겪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다잇도 활란 속에서 몸서리 치며 행했으나 결국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이 다잇을 그리 미워하고 무고히 죽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리 그냥 두지 할 정도였습니다 다잇은 사울로 인해 훈련과 연단을 받고 이후 왕이 된 다음에 40년 정치를 하며 나라를 강하게 세웠습니다 고난받는 것도 깨닫고 받아야 좋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시대의 뜻을 이루는 것도 그러합니다 또 성경에 나오듯이 그 행한 일을 당세뿐 아니라 수천년 동안 후손들이 보고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힘을 받고 희망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도 마리아같이 제자들이 맞고 다른 좋은 방법을 알려줘도 자기가 죽게 정한 마음은 정한대로 행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에 마리아같이 예수님께 향유옥과 부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보람을 느끼며 정말 잘했다 내 인생 내 청춘 하나님과 죽게 바치고 살아가서 기쁘다 하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 때와 같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다시 맞은 자들이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자기를 구원한 자에게 청춘을 쓰며 살아가면 육신일생 영은 영원토록 정말 잘했다며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막아도 누가 어떻게 하라고 하여도 마리아같이 요셉같이 다잇같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영혼이 후회 없는 이 시대의 삶입니다 한 번 뺏기면 영혼이 다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돕고 또 진행 중일 때도 계속 합당하게 돕고 행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굴복하고 다스림을 받게 되듯 다 해결됩니다 때가 되면 소도가 고모라 성같이 심판하여 멸하기도 합니다 의인들의 때가 되면 딴 세상이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 그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마다 기도하고 사무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상자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상자를 보고 이 시대에 우리도 따라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표상자입니다 그 시대에 메시아도 비방의 표적이 된 표상자였습니다 비방하는 자는 모두 그 행한대로 10배 100배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행하라 하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성령과 함께 하나하나 손잡아 주시고 주도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이 저마다 주신 특기와 사명이 있습니다 표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사명을 막고 다르게 하라 하여도 죽게 향한 마음과 은혜와 사명을 따라 내 할 일을 행하여라 그래야 영혼이 후회하지 않는다 그 의가 시대 복음이 전해주는 곳에 전해져 영광이 되고 영도 영원히 영광 받게 된다 아멘